눈썹 미남인거 알아요? 저는 제 털들은 다 이뻐요 여러분들이 보지 못할 털까지 다 이쁩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런 게 이상해하네 잘 모르겠네 예상 결과는 ADB 게시가 공개됐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흠흠 미쿡 언제도 모르겠어요 함께 하시죠 함께 합시다 우리 함께 합시다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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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추석 감사절이야?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우리 엄마가 엄마가 뭘 보내줬네요 찬바람에 맞으면 돌아가는 길 궁금한 소리가 들려오는 기분 대하신가 먹고 싶게 시리 엄마가 우리 엄마는 이런 거 안 보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캐릭터에요 제 캐릭터라고요 제 캐릭터에요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 여러분들 토요일날 놀러 안오시면 알지 이 새끼 뭐야 이거 완전 미친새끼인데 이거 가자 아니요 저는 갖가지 과일이 다 있습니다 우리말 특산물이 뭐였지 항상 이렇게 쇼핑하러 옵니다 여기 쇼핑을 딱 합니다 싹 하는게 없네요 이거 한번 착장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폴라를 입어도 되나오는 몸매 어글리버 아닙니까? 안 사 그렇죠? 안에서 안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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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옷이 뭐 이쁜게 없네 입어나봅시다 누가 너무 쓰리네 나 너무 추야 아이씨 졸아 살 거 없죠 아 이 새끼 말 좋나봐라 명품관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에서 구찌 회장을 아직 못 가놨기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 족밥으로 현실 족밥이기 때문에 명품관에 왔습니다 명품관은 기본적으로 가격부터가 좀 많이 달라요 왜 품절이야 이거 누가 산거야 누가 샀어 뭐지 나 산적이 없는데 존나 소름이네 명품관은 가격보다 다릅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트럼프 옷장 이름부터 약간 족같네요 도날드 트럼프 생각나구요 자 가격은요를 물 수가 있네요 야 내 현금이 지금 7만원인데 24만원입니다 여러분들 현실 족밥 비린 깝쳤어 이 새끼들 이 새끼들도 이제 말을 안 걸잖아 더 이상 내려가면 왜냐면은 내가 이제 돈을 안쓸 손님이란걸 알고 이제 말을 안해요 봐봐요 말 걷는 짓봐요 이제 한 걸잖아 그냥 존나 쫓아와가지고 지금 저 존나 저 저 눈깔 보세요 눈깔 존나 족밥새끼 아무것도 안살까지 뷰미션 약간 이런 새끼고 이 새끼는 뭐야 존나 이 새끼 말이야 안살거면 꺼져라 뭐 이런 얘기에요 음 손을 속이 왜 그래 еты 이렇게 오 오 뭔가 광장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네요 오우 처음 보는 사람이다 안녕하세요 퀘스트 내줘죠? 근데 난 안할거지 난 안할거야 자 여러분들께 선수 낚시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아치 공개할게요 낚시대 내놔 낚시대 이게 촬영하면서 하기란 쉽지 않지만 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의 실루엣이 보이시죠 자 일단 던집니다 물고기가 신호를 보내죠 이게 찌가 아래로 내려간 순간 A 버튼을 누르면 또 농어죠 너냐 농어 존나 별로죠 농어는 실제로 엄청 큰 건데 상어나 잡고 싶은데 낚시 안지 좀 오래됐네요 이거 JTBC에서 하는 낚시방송만큼 재밌죠 오히려 저렇게 작은 애들이 뭔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공개할게요 이 새끼 바로 오네 오 뭔가 돌 너무 잡았네요 횟도 먹어야되는데 다소루님 안녕하세요 자 와라 둘 중 한명을 걸려봐 과연 전갱이 마침 전갱이를 잡은 김에 저 친구가 가는 버섯 어쩌고 뭐 이러고 다 찾아보자 했잖아요 프랭클린이 한번 프랭클린 바람대로 해봅시다 자 우리 버섯을 찾으러 갑시다 말을 돌다보면 버섯이 있기 때문에 버섯을 뽑아줘야되요 가는 버섯이 나오기도 바랍니다 제가 뭔가 또 했나보네요 호향 티켓 머신에서 전개를 잡았기 때문에 퀘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섯아 어딨니 내 바지 속에 하나 있긴 한데 그걸 줄 순 없잖아 버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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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가는 버섯이니? 얍 넓은 버섯이네 가는 버섯이 필요한데 너무 가늘어서 확 가는 버섯이 필요한데 가는 버섯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내 바지 안에 굵은 버섯 하지만 지금 가는 버섯이 필요하기 때문에 흠흠 별로 가는 버섯 찾기 쉽지가 않네요 제가 좀 좋아하는 애입니다 좋아하는 주민이에요 뭐 말 안고 왜 예링이 지가 요리해 먹을 생각 안하고 존나 한입만족이죠 제 새끼도 얻어먹을라고 하죠 얻어먹을라고 자 이렇게 수상한거는 파줘야됩니다 얍 내가 좋아하는 화석 얍 예림오빠 여친구 아니에요 얍 얍 얍 어째서기 뭐야 개구리야? 가는 버섯 흠흠 엉 도와준 도와준